흑인노론은 사상 처음으로 하버드대학교 총장 자리에 올랐던 클로딘 게이 총장. 지난해 7월 총장 취임 후 약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공식적인 사임 사유는 최근 몇 달 사이 잇따라 터져나온 논문 표절 의혹이었습니다. 게이 총장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사퇴가 학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 외에도 교내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게이 총장에 대한 거센 사퇴 압박이 일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5일 하원 청문회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게이 총장의 사임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게이 총장과 함께 당시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맥일 펜실베니아 대학교 총장은 게이 총장과 비슷한 대답을 해 역시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청문회 이후 사임했습니다. 한국 stressful 시장과 비슷한 글쎖에서 일 poblautres 시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ableわかetz了 q. 금 상태 процес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